그러면 지금부터 단결 고싸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라운드로 말이죠. 양 팀의 그 삼각관계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분들 세 분씩 한 번 이 사랑의 고싸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박팀 박정규 씨, 김종국 씨, 예른해 씨. 그리고 우리 칸팀 신혜성 씨, 이지윤 씨, 이진 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그 양 팀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진 씨와 그 이진 씨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이지윤 씨와 신혜성 씨. 그리고 윤후 씨에게 또 뭔가 마음을 아까 살짝 뜻을 전한 우리 박준규 씨와 김종국 씨. 그러나 여전히 김종국 씨는 삼각관계에 대해서 탐닿지 않아 하는. 지금 그 점점 더 있고 싶다. 그런데 그 박준규 씨는 삼각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기뻐하시네요. 엘렘 씨는 순수히 인정을 해 줘서. 네. 알겠습니다. 정국 씨도 이제 삼각관계로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. 네네네네.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? 우리 모르니까 나왔죠. 우리 모르니까 나왔죠. 세게 올게요. 세게 올게요. 세게 올게요. 세게 올게요. 세게 올게요. 박준규 씨도 세게는. 꿈에 주면 세게는. 자 준비되셨죠? 시! 1라운드입니다. 자 자 자 자. 자 지금. 아 긴장 있는 모습. 자 자 자. 예 예. 자 자. 예 예 예. 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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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러나? 어어, 야, 그러나? 솔로 잡다, 솔로 잡다. 역시 도전 잡다. 역시 도전 잡다. 아, 진짜 있어. 아, 대단하다. 신에서 혹시 깜짝 놀랐군요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 유로네시의 활약으로 우리 방팀 동의. 우리 강트만 황 모 장군이 나섭니다. 아, 드디어? 드디어 우리 황 모 장군이 나섭니다. 아, 군대 가는 걸 대신해서 그야말로 여기서 힘을 쌓으니 힘을 열정을 쏟겠다. 우리 황 모 장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양 팀. 지금 공개 시작되고 있습니다. 자, 대단하다. 자, 일단 그 긴장감. 우리 황 모 씨와 유로네시 그리고 주인 씨와 은주 씨. 자, 지금 일단은 양 팀 참 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누구도 먼저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. 이진 씨. 아, 지금 조금 전에 해도 유로네시. 아, 반전이 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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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지. 반전이 있지? 은주 씨, 은주 씨. 와, 들어갔다. 와, 들어갔다. 와, 들어갔다. 반전이 있지? 반전이 있지? 반전이 있지? 광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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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주씨 뭐가? 은주씨 뭐가? 야 이제 드디어 역시 예상대로 대단한 대결! 광로씨와 윤은혜씨 아 정말 여러분 서로도 정말 두 분에게 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신성재 시름 기술을 사용하는거죠? 상대방을 아주 민찜하게 그리고 자신의 힘을 영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럴집 강호동 씨. 이럴집 강호동 씨에게 그렇게 죽기를 당하면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. 이번에는 남자 대표 우리 다섯 번씩 한 번 더 결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또 대단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 과연 우리 강호동 씨 오늘은 어떤 승부를 보여주실지. 자 우리 김종국 씨 또 새로 가세를 했고 새로운 분들. 아 세레머니를 지금. 아 지금 대단합니다. 자 강호동 씨 얼굴 괜찮으세요. 자 대단합니다. 자 시. 대결 대단한 대결. chercher다. adeia 자자자자. 자, 자자자자. 자, 자자자. 자, 자자자. 서로 안 Z라지지 말고 지금, 바닥에 붙عم 있어요. 자, 지금 바닥에 붙어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빅규 씨, 빅규 씨, 이겨, 아! 자, 지금 이지우 씨. 아, 쫄아갑니다. 얼굴을 밀고 있어요. 잠깐, 한 번 더 없이. 잠깐, 한 번 더 없이. 스킬 대결. 아, 이지우 씨. 대박합니다. 자, 매달 한 대결이 계속 되고 싶다. 자, 장호동 씨, 과연? 파이팅, 파이팅! 과연?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시. 야, 허리 좀 줄어 주세요! 얘들아! 아이티! 자, 김경 씨 갑니다. 아, 어머니, 파이팅! 자, 김경 씨 갑니다. 자, 김경 씨 갑니다. 김경 씨. 두려운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고. 박성진 씨. 제일 팔까만 가지고 제일 팔까만 짜리 계시죠. 마지막. 이렇게 해서 박준규 씨 승리가 됩니다. 마지막. 최우정 단체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팀 공연 그리고 박팀 지금 여러 가지 그 세리머니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 그 박팀 뭐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다했습니까? 네. 자 노를 짜오라! 뚱뚱따! 뚱뚱따! 하원님 강팀장을 위한 실리전 뚱뚱따! 가자! 자 마지막 짜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! 자 지금 양 팀은 한 번도 안 떨어져 있죠. 가자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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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최선이다 최선 parish. 칼 responsibility nen 가득. 물어보러. 뭐야. narWA. 앞으로도 진짜로 벌린تم. 아이고 아이고 웃기라 아이고 배아버라. 아 박경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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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경일지. 박경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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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경일 자 이지호 씨 지금 점. 지금 점. 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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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다. 자기 못하게 냈다. 이지호 씨 거기는 수업이 있어요. 자 이제 이지호 씨 마지막으로 팀을 이겨도 볼 수 있을지. 마지막으로 팀을 이겨도 볼 수 있을지. 버려 버려 버려. 아 이지호 씨. 아 이지호 씨. 아 아 아. 제가 여그게 여기서 해서 그렇지 억들만 하는 거죠. 의사님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. 아 아은 가. 에이. 아 아 아 아프 zwr ice. 야, 여깄다, 여깄다. 여깄다. 야, 이제. 이제 금조국집 마음을 놓친다. 알아서 해 봐달라. 인격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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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지! 박민지 hijo! 이럴 때 마지막 단체 덕! 우리 박진주기!